안녕하세요 mj뮤즈 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초보 다육파파의 여름분가리 입니다 오늘은 새 아이를 준비했구요 파스텔 철화 그리고 만타라 그리고 석연화 이렇게 세 아이를 준비했습니다 긴 영상이라도 끝까지 봐주시구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이는 파스텔 철화 입니다 파스텔 철화 파스텔 철화 자 파스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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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이는 만타라입니다. 자구가 이렇게 예쁘게 달려있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이 아이는 석연화입니다. 석연화입니다. 이 아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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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연화입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석연화입니다. 이 아이는 석연화입니다. 이 아이는 석연화입니다. 그 아이는 석연화입니다. 심어봤구요 긴 영상인데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구요 나가실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아이는 석연아구요 그리고 만타라 그리고 파스텔초라였습니다 다음에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